자 선행 갈 수 있죠 자 6번마 라이드더스론 외곽에서 따라가도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기본능력이 있어 보이는 9번마 라운드 어게인 6번 9번 6번 9번 100m 6번 라이드더스론 9번 라운드 어게인 두 마리의 선수 싸움으로 압축됩니다 6번과 9번의 선수 9번과 6번 9번 라운드 4번 라운드 천하 요놈을 쌍슘식 독슘식 대가리로 놓고요 쌍독식 4번 대가리에 6번 8번 찰리 안쪽에 있는 4번 라운드 천하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라운드 천하 바깥쪽 8번 달라박스 쌍독식 대가리 3번만 맥스 드래곤 쌍독식 3대가리에 5번 9번 11번 3위까지 올라섭니다 3번 맥스 드래곤 안쪽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 세광 최강입니다 3번 5번 두 마리 앞섰고 11번 자 5번만 이클립스 베리를 쌍독 대가리로 놓고요 기력 한방은 완짱입니다 쌍독식 5번 3번 5번 3번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문세형 비서 5번 이클립스 베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힘을 내는 3번 달콩도 만만치 않은 걸음 선두는 5번 이클립스 베리 안쪽 3번 달콩이 3번 매직 스트롱은 꺾어 가겠습니다 쌍독식 4번 1번 4번 1번 쌍독식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 두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4번 강남불천객입니다 4번 강남불천객 4번 강남불천객이 가장 앞섰고 1번 세일앤과 10번 5번 강남불천객